이 플립을 그려야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이렇게 이파리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파리가 그려져 있는가요? 아아 여기가 아마 추천 메뉴일걸요 아 이게? 네 네 뭐 좋아하세요? 소우기 좋아하시죠? 소우기면 레드미트가 소우기예요 네 네 이거는 폴텔레아구요 이거 밑에 이거는 디어 사슴이고 네 여기 밑에 여기랑 이거랑 여기 밑에랑 네 이거랑 모르겠다고? 제가 추천해드리면 안심분 하실도 있죠 네 그럼 이거 소우윙 네 이거 추천해드리고 여기서 또 유명한게 콩립 같은거예요 콩립 있죠 콩립 아 콩립 아예 네 이렇게 아 네 저것도 유난한 콩립 되게 잘해요 아 이거요? 이거? 저는 지금 보고있어요 이게 약간 고기가 아닌거 같은데요 이거 다 레드미트여서 고기 여기 뭐 그쪽이 다 고기죠? 네 그쪽이 다 고기죠? 저는 여기 롤스타터스 이 쪽 보고있는데 여기는 갈릭빵이 유명하죠? 갈릭빵? 양이 어느정도인지 몰라서 이게 빵이예요? 로스가 갈릭빵이예요 빵이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늘빵이 아니구요 일반 빵에다가 마늘버터 발라서 먹으면 이거 뭔지 알겠어? 난 잘 모르겠어 까딱한 거 나오는 거 거기다가 마늘버터 발라서 먹는 거 되게 맛있어요 난 이거 우선 고기 다 넣어서 고기 양 많아요 고기요? 고기 자체로는 적당한데 이게 지금 250g 이니까 딱 적당한 아 그래요? 네 돼지고기도 맛있어요 여기 이제 돼지고기 이거는 약간 돼지고기 스테이크로 나오고 리바이도 맛있어요 리바이 소고기 같은 경우는 리바이? 전에 리바이 실패하지 않았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McKinsey 이 친구가 오늘 날씨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드시나요? 뭐 맛있는 거 좀 먹을게요 물 우선 물 그냥 물 물 지금 먹을게 아직까지 먹을게 아직까지 먹을게 준비 내가 정할게 너무 맛있어 이거 이 끝에 뭐예요? 나 소포구요? 이거 되게 가리살인데 이거 되게 괜찮아 맛있어 네 오빠는 이걸로 가 이거는 저는 립스 한 번에 불러요 립스? 오케이 킹립? 네 그럼 이거 하나 썰어인이죠? 네 그럼nell 여유 ambassador ientos 여유로운 미디엄 소스 주 Folks や 대weh 레드와인이 있고 갈릭 버튼이 있고 제가 추천해드리는 거는 뭐 요 셋 중에 하나 괜찮거든요 원래 소고기가 머쉬룸하고 잘 어울리기도 하고 레드와인은 괜찮아요 머쉬룸은 약간 벌쭉한 소스고 레드와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바베큐 소스 같은 경우 팬이 있는 점이 설탕이 비비킹 리프 비회싱 라면 이외 인테리어 regardless 삶은 그리스 간장 새우 여러분 만약에 greatest, 아! 저는 그냥 간장은 간장에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장은 간장은 간장은? 네, 간장은 간장은 간장은? 제가 물어볼께요 근데 제가 지금 간장은 간장은? 네, 네, 그냥 간장은 간장은? 네, 네 그리고 간장은 간장은? 네 네 제가 다시 한번 더 답변해요 제가 서류를 하자 간장은 간장은? 소스, baby pink ribs, a ribeye medium with jantang with an effective sauce, and then a garlic loaf with the butter on the side, um, to come out for this one. Yeah, yeah. And, um, do you want it to be garlic butter on the side? Yeah, yeah, yeah. I'll, I'll, I'll check it out for you guys. Okay, thanks, buddy. Is that alright? He's not, it's like, so here's my brain, a little bit, and then he goes off the surface. I will finish it. Yeah, he can take a piece of paper. It will be lined up, and it will be sweet. It's over there. It's cut it up? Yes. It's both dry and cut. That's it, it's cut off really cool. 빵 뜨거워요 맛있죠 맛있죠 이 빵이 그냥 로스 식탁 일반 빵 이렇게 발라 먹는 거예요? 네, 버터요, 갈릭 버터 뭐 어떠세요? 어떠세요? 어떠고 뭐야 잘 시켰죠 잘 시켰죠 이거 집에서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요? 쉬워요 버터에다가 마늘 빵 올리브유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이거 뭐죠 다진 섞어요 그게 이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빵에다 반사하고 끓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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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머쉬룸. 이게 머쉬룸. 이게 리파이. 이게 킹물. 맛있겠다. 저 포크 가져갔어요. 한 거 없어요? 포크 가져갔어요? 응. 여기 있어요 여기. 아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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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되게 부드럽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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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카드 시스템 쓰기. 왜요? 여태까지는 비번을 누르라고. 비번을 안 눌러도 돼요. 비번을 자동으로 누르겠구나.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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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카드사만 달라요. 어. 여기가 비번을 누르네요. 한국 회사는 안 눌러도 돼요. 안 눌러도 돼요. 그냥 엔터 누르면 바로 넘어가요. 아. 눌러도 되고 안 눌러도 되고. 네. 아까 공항에서는. 비번을 누르라고. 하가지고. 이게. 그게. 그. 카드. 단말기 회사만 좀 달라요. 자. 이제 차로 가서. 온천으로 갑시다. 냠냠. 여기 시장이에요? 여기요? 네. 여기 먹거리. 먹거리 골목. 아. 네. 가시자. 어때? 나도 너무 좋아. 진짜. 사진 받은 공간? 진짜. 한 번 볼까? 우리.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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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judar. 아니야. dapat. 기다. 이. 그럼 소화 trierftig. 이것도 이렇게 빗다가. 의미 comunidad. 이게 진짜. 이게. 어두게 봐야 돼. 이거 밖에. 이게.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보면서. 정찰로 보고 싶어. 그렇지? 온지를 못 봐야지 봐. 와우 역시 좋다 시키어 있어 가위즈비 보내주신 와인 잘 마시겠습니다 짠! 누질렌대 1일차 음 맛있다 난 좀 더 달려있으면 좋은데 그래도 좋네요 근데 여기 둘 챙겨가 하나 있네 너무 좋다 응 왜 여기서 이렇게 온천을 하는지 알까 좋다 진짜 난 솔직히 온천 우리나라인데 굳이 맞아 오빠가 스파 별로라고 해가지고 좋네 우리 여기 솔직히 이렇게 하면 좋네 근데 이렇게 또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으면 좋지? 응 좋아 저희는 그럼 이따 다음 점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안녕 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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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